야, 김지영! 와... 야, 너 김지영 지금 엄마는 내버려 두고 지금 둘이 사이좋게 목욕 다녀오는 거야? 그것도 컨네벨까지 보면서? 야, 뺑이도 고모. 너 어째 여기 옮겨? 오빠. 지영아, 진짜 미안하다.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와, 여기 뭐 방이 세 개네, 화장실도 두 개고. 와, 그리고 저 방에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어, 저기. 교양머리 없이 어디 남의 방을 그렇게 함부로 열고 그려. 거기는 우리 도준이 방이야. 뭐? 도준이 방? 지영아, 너 도준이 방도 꾸몄어? 근데 왜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네? 여기 이렇게 거실도 있고 방이 세 개나 되는데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어? 여기는 말이오. 나가, 내 돈으로 구한 집이오. 나가, 우리 소녀 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.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살아? 아줌니, 나랑 얘기 좀 해요. 오빠, 우리 할머니 좀 부탁해요. 할머니, 오빠랑 같이 텔레비 좀 보고 있어. 응, 알았어. 응. 아니, 지영아. 엄마인 나는 이렇게 내팽개치고. 남인 저 할머니랑 이게 뭐야. 우리 할머니 남 아니에요. 내 할머니예요. 지영아, 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네가 도라일 때 넌 항상 이 엄마가 우선이었어. 너 엄마밖에 몰랐어. 야, 지영아 너 기억 돌아오면 후회한다. 그러니까 너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. 그래야 정도 들고 기억도 돌아오고 그러지. 아니요. 나는 싫어요. 어? 아니, 왜? 우리 할머니도 아줌니를 싫어하고 지도 아직 기억이 안 돌아와서 아줌마가 내 엄마 같지 않고 너무 불편해요.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알고 가주세요. 아유, 지영아. 지영아, 지영아. 그럼. 그럼 너 앞으로 네 수입은 재동이한테 얘기해서 다시 내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. 돈 관리는 엄마가 해야지. 너 이런 바빠서 돈 관리 못 해. 내가 왜요? 내가 번 돈을 왜 아줌니가 관리해요? 나 아줌마가 아니고 네 엄마라고, 네 엄마. 나 성인이고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세요? 야. 야, 이 개모년아. 네가 뭔데 우리 지영이가 번 돈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, 어? 네가 우리 지영이하고 피가 섞였어, 뭐가 섞였어? 당장 나가 내 집에서. 당장 나가고. 할머니는 빠져요. 할머니 왜 나서길 나서. 진짜. 뭐야? 인연이 정말이야. 나가라고. 할머니 나와. 하자. 하자. 야, 지영아. 엄마, 나와. 야, 너 어떻게 나한테 일해. 야, 지영아. 나와라. 야, 지영아.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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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